지금부터 캐스케이딩이라고 하는 CSS의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SS는 뭐의 약자인가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약자입니다. 즉, 이 캐스케이딩이라는 기능, 또 캐스케이딩이라는 규칙은 CSS의 첫 번째 글자에 나올 만큼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CSS가 등장한 시기가 1990년 초, 94년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1990년에 HTML이 등장하고 꽤 긴 시간 동안 HTML은 CSS와 같은 디자인을 하는 언어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여러 가지 후보들이 물망에 오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CSS라고 하는 이 기술이 채택된 중요한 측면을 이 웹의 창시자들은 바로 캐스케이딩에 두고 있습니다. 캐스케이딩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우선 웹브라우저가 있고 이 웹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HTML을 해석하는 그런 기계죠. 그리고 HTML에는 기본적인 디자인이 되어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h1 태그는 크고 h2 태그는 그것보단 작고 h3는 그것보다 작고 또 a 태그, 링크는 밑줄이 있고 파란색이고 이런 기본적인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1990년에 1990년 초반에 웹브라우저의 디자인의 전체라고 할 수가 있죠. 별로 다른 사용자나 웹페이지를 만드는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캐스케이딩 기능은 바로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용자도 자기가 보고자 하는 웹페이지의 디자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자신이 시력이 좋지 않으면 자기가 보는 웹페이지의 글씨 크기를 원하는 크기로 키울 수 있어야 되고 원하는 색깔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웹페이지를 만드는 사람도 author 웹페이지를 만드는 사람도 그 웹페이지가 자기가 만든 웹페이지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웹브라우저와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용자 그리고 컨텐츠를 생산하는 저자 이 3자가 서로 조화를 이뤄서 이 웹을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바로 그런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 웹의 창시자들이 선택한 언어가 CSS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안타깝게도 대가가 필요합니다. 어떤 대가가 필요하냐면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즉 하나의 웹페이지를 웹브라우저도 기본 디자인이 있고 사용자도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을 반영하고 그리고 컨텐츠를 생산한 사람도 디자인을 적용한다면 하나의 웹페이지가 여러 디자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에 질서가 없으면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겠죠. 그리고 컴퓨터는 질서가 없으면 동작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대두된 어떤 문제랄까 복잡성이랄까 그게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자 우선순위는 몇 가지 중첩된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그 규칙은 자 우선 웹브라우저와 사용자와 저자가 어떤 하나의 태그를 동시에 디자인을 적용했다. 그러면 웹브라우저가 사용자에게 지고 사용자가 그 컨텐츠를 만든 저자에게 진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에서 사용자가 디자인을 바꾸는 경우는 사실 많지가 않아요. 특히나 많은 브라우저들이 사용자가 직접 CSS를 수정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라는 측면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다른 수업에서 스타일리쉬라고 하는 확장 기능을 통해서 크롬같은 예 사용자의 스타일 시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기도 했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것 좀 아쉬운 점이죠. 사용자야말로 이 웹페이지를 사용하는 최종적인 목적이잖아요.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 사용자가 자기가 보는 웹페이지를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자기결정권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또 이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혁신이 언젠가 출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은 너무 당연해서 사실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슬쩍 그렇다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규칙들이 중요한 규칙인데 거기 부터는 우리 코드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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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